첫 소식입니다. 망원이동 방울내로 일정거리의 상점들은 마포구 제1호 골목형 상점가입니다. 마포 최초로 등록된 이곳 상인회가 출범식을 열고 시작을 알렸는데요. 이 일대 점포는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주민들도 더욱 편하고 다양하게 상권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월 망원이동 방울내로 상점들이 마포구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됐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제곱미터 이내 면적의 소상공인의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에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포는 온누리 상품권 사용 및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지역 상품 전시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난 15일 망원이동 주민센터에서 방울내내낄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 출범식이 개최됐습니다. 자리에는 상인회 및 주민이 참석했으며 마포구청장 등 내민들도 사업에 대해 확인하고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출발이 상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합니다.